아스날이 우승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진첸코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진첸코의 역할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첸코는 풀백이지만 아스날 전술의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진첸코가 왼쪽 풀백으로 뛰지만 이 아스날의 전술에서는 공격을 할 때 진첸코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자카가 한 칸 올라가서 외데고루와 자카가 공격수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원에서 이렇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자카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스날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일단 이 자카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카가 군대스리가에 있을 때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선수였거든요. 장점은 킥력과 시야가 좋아서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 자체가 너무나 정확하고 좋은 선수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중원에 있을 때 약간 거친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팀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에서도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는 좋지만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늘 받아왔는데 이렇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자카가 한 칸 올라가니까 자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 능력을 이 하프스페이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자카가 올라가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자카가 아니라 진첸코가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첸코 뒤에 있는 마갈량에서도 이 진첸코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느린 자카가 무리하게 수비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공격을 전개할 때 진첸코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토마스 파티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이때 앞선에는 외데고르 그리고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카가 한 칸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처럼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덕분에 자카가 한 칸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은 자연스럽게 보완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아스날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첸코가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형 쓰리 백이 되면서 최전방위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 배치되는 이러한 전형을 아스날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진첸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스날의 전술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공격할 때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데고루와 자카를 거쳐서 앞선으로 뛰어나가는 제주스나 은케티아, 왼쪽의 마르티넬리, 오른쪽의 사카 이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은 자카와 외데고루가 볼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들은 앞선에 있는 자카와 외데고루에게 패스가 도달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올 때가 많습니다. 상대팀이 수비라인을 형성했을 때 미드필더라인과 수비라인 사이를 최대한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기본적으로 외데고루와 자카가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놓고 이때 동시에 좌우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약간 좌우 측면 공간을 내준다고 해도 최대한 좌우 측면 공간을 좁혀서 미드필더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선에 있는 자카나 외데고루에게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첸코가 정말 좋은 점은 진첸코가 전진 패스가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진첸코가 자카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줄 때가 많습니다. 이 진첸코의 전진 패스가 있기 때문에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볼이 가고 여기서 자카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뉴캐슬을 상대할 때의 장면인데 뉴캐슬의 미드필더라인을 보세요. 뉴캐슬의 미드필더라인이 정말 촘촘하게 좌우 간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중앙으로 좁혀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좁혀서 있는 이유는 약간 측면 공간이 열릴 수가 있지만 측면 공간이 열린다고 해도 이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패스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첸코가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대 미드필더라인이 촘촘하게 수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자카가 볼을 받아서 곧바로 결정적인 패스를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날이 자카의 발을 떠나서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카의 패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발휘가 되려면 그 전에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를 넣어주는 진첸코의 전진 패스가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진첸코의 장점은 어떤 거냐. 진첸코는 풀백,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까지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풀백으로 뛰지만 중앙 미드필더처럼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여기서 아스날이 최근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첸코, 자카, 마르틸리 이 3명의 선수가 정말 경기 내내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면서 상대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첸코의 멀티적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선에 있는 자카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들어가면 이때 진첸코가 한 칸 올라와서 하프스페이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측면에 있었던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올 때 이때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크로스를 올릴 때도 있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 마르티넬리, 중원에 자카, 그리고 그 뒤에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장면에서 자카가 본인이 볼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앞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카가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를 앞쪽으로 유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자카가 있었던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자카가 앞쪽으로 뛰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자카를 따라가고 있고 이때 뒤에 있었던 진첸코가 순간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첸코에게는 붙는 선수가 없으니까 측면에서 마르티넬리가 진첸코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창의적인 패스를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장면도 진첸코가 애초에 풀백 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여기에 더해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부분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진첸코가 있다는 게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할 때 너무나 좋아요.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마르티넬리가 측면에 있고 자카가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이때 진첸코가 한 칸 올라와서 자카가 만들어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첸코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진첸코가 볼을 받는 순간 자카를 마크하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진첸코를 마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이때 진첸코가 정말 센스 있는 패스를 통해서 자카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진첸코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발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게 아스날에겐 엄청난 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으로 나가는 역할도 너무나 잘해요. 이 장면도 어제 경기 장면인데 맨유가 분명히 수비라인을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자카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선수 한 명을 끌고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카가 한 선수를 끌고 이동하니까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왜 달려나가느냐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마르티넬리가 자카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만드는 이 공간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티넬리를 따라서 한 선수가 따라오고 있어요. 완비사카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때 진첸코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면서 완비사카를 굉장히 곤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완비사카가 마르티넬리를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첸코를 막아서야 되는지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결국에는 완비사카가 진첸코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완비사카가 마르티넬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진첸코 쪽으로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보면 진첸코가 정말 영리하게 공간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득점 나오는 장면 보시면 진첸코가 처음에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진첸코를 막는 선수가 브루노페란데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브루노페란데스가 중앙으로 쏠려있는 걸 보고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노페란데스가 중앙지역에 들어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고 있으니까 진첸코가 슬슬 측면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에서는 순간적으로 브루노페란데스가 중앙에 쏠려있을 때 진첸코는 이미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볼을 잡은 이후에 진첸코 쪽으로 패스를 전개시키거든요. 그래서 진첸코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져들어가 있으니까 트로사르가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완비사카가 또다시 2대1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선에 있는 브루노페란데스가 진첸코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쳤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진첸코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진첸코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진첸코가 상황상황에 따라서 중앙 공간이 비면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니까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고 측면 공간이 비면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풀백 혹은 측면 공격수의 역할까지 해주니까 아스날의 공격 패턴 자체가 너무너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진첸코라는 선수의 정말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진첸코가 풀백이지만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도 되지만 오버래핑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풀백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이 아스날의 전술 자체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스날이 볼을 전개할 때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창의적인 부분 전술 이런 것들이 진첸코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아르테타가 맨시티 시절에 코치로 있을 때 진첸코의 재능을 알아보고 풀백으로 써보자 이렇게 과르디올라한테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의 인연이 결국에는 아르테타가 아스날로 와서 진첸코를 아스날로 데려온 이후에 진첸코의 능력을 정말 꽃피우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첸코가 아스날에서 정말 핵심적인 선수의 역할을 하면서 아스날의 1위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아스날이 만약 우승을 한다면 이번 시즌 아스날이 우승할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여름이적 시장에서 맨시티에서 백업으로 뛰던 진첸코를 데려온 거 이게 아스날의 우승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남지 않을까 하네요. 첫 번째 시즌 아스날이 엄청난 차이가 엄청난 기능을 갈아줍니다. 부수aremos existing